승타기 스스도 문제 있어? 승타기 스스도 문제 있어. 뭐하지? 물도 있어. 우리 부장님 저는 배꼽 처치라. 뭐지? 빚을 하면 되지. 왜? 갑칸으로 바꿈. 생각해보니까 스펜츠나츠가 8승이다. 차롬. 미션 참. 아 뭐하지? 그러나 8승인걸 명심해라. 승리를 해야한다. 몬스터 군타 월드. 리영타 군타 월드? 오오. 하고싶다. 오는 무슨. 6이에요? 방금 드론이 지나갔는데? 하나 컷. 2개 컷. 나 진짜 경기 303개 때리고 싶어. 드론이. 여기도 애들 버티컬 많이 치나? 형탈. 그니까. 근데 형탈가 내려갔네. 형탈. 형탈. 경험있는 애들이나 언더 버티컬을 생각해내지. 재밋다. 버티컬 이제 막 안 사람들은 보통 그냥 위에 사례로 치는 거만 생각하잖아. 우리랑 싸우는 애들은 그런 거 항상 많이 치던데. 불쌍. 불쌍. 여길 가나 해야지. 영웅아 여길 가는 거야. 어. 그럴 거 그랬네. 그래야 롱가기. 미팅 철자가 뭐였지? 미라 쪽에 드론 들어왔었다. 미라 쪽에 드론 들어왔었다. 흥석알 WILLETO. 웃음 손님! 킁킁킁慨다고. 끈자발람. 2층. 이산вwn. 툴툽. 실문. 그니까. 카피타. 10평에 차서bey자와 병 port통으로. 2명 갑 클리머 있네 저거 노마드 야나 저쪽에 있어요 저거 저거 야나 야나 들어간다 야나 들어갔다 조피아는 어디야? 야나 3번 피 어 나이스 갑칸 엔딩 조피아 3번 피 3번 피 갑칸 엔딩 개 웃기네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말 웃기네